트랙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창원 A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1번과 6번 같은 경남권 선수들입니다. 1번과 6번 타종선 통과하면서 빠르게 속도 올리고 있습니다. 7번 박병하 선수가 4번 정혜민을 추격합니다. 7번과 5번 따라 붙으면서 4번 정혜민. 4번 정혜민 선수가 먼저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깥쪽으로 저치기 시도하는 7번의 박병하. 7번의 박병하 뒤쪽으로 5번과 1번 따라 붙습니다. 저치는 7번의 박병하 마크하는 5번의 황승호. 바깥쪽 1번 박용범 선수입니다. 7번 박병하 거리 벌리면서 그대로 쭉쭉 채워갑니다. 7번 박병하! 7번 박병하 결승선 통과. 이어서 5번 황승호 선수가 이어서 결승선 들어왔습니다. 7번의 박병하 선수. 저치기로 6연승째를 챙겨갑니다. 보류특선급 결승 경주에서도 주특기 저치기로 다시 한번 멋진 1승을 챙겨갔습니다. 경유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에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